이야아이다, 적었다, 야. 뭐야 ..저거... 뭐,뭐야? 이야 0킬 7데스 이야 킬만 안 먹었으면 좋겠다,야. 오키이 야 안돼 안돼... 키도주 마 이리怀 전 Transfer 주blan 가방이 없어 이 게임은 이제 이리울 킬helmadi OVER 으아ㅏㅏ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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еть 아익 죽었다 흐어엓 π à shiki 오? 요 sı Dü 엣 우와 매포피 펜이면..어 뭐야 우와 우와 이 미신새끼 우와 우와 너 가 정글 야 너 정글 너 정글 가 그냥 어 저쪽 트롤이 있네 아싸 누누나 아싸 트롤이다 그냥 처음하는거 해야지 아주 구라 같긴하지만 믿어야지 혹시 모르잖아요 어차피 저쪽 트롤이니까 아디를 하자 어차피 저쪽 트롤이라서 아디를 해도 되겠지 뭐 간다 카딕스 좋아 미드 카딕스 간다 미드 카딕스다 나 미드 카딕스야 정글 가 정글로 꺼져 정글로 꺼져 꺼져 내꺼야 내꺼야 꺼져 내가 간다 다 어 어 어 어 이거 뭐부터에요? 오오 꼼꼼킬 나이스 꼼킬 개꿀 달려와라 달려와라 이 노래 듣고싶다 갑자기 달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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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누야 우승보다 지임없이 모두 달려라 달려라 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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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라 살려 달려라 살려라 조아악 저렇게까지 패드립을 하고싶나 도패 어떻게 도패했대 정글 도라져 야 너 도라지긴하니 정글 자 지금 당장 제넛 유튜브 들어가서 구독 누르시면 완벽한 이벤트를 함께합니다 이거 완전 게이득